안녕하세요. 연두궁입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연두부님들이 많이 요청을 주셨던 ASMR을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ASMR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소리도 좋은 그런 힐링 뷰티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소리도 들려드릴 겁니다. 아우 떨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 제품은요.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하고 있는 마스크팩인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두 가지인데 메디힐 미백 버블톡스 세럼 마스크랑요. 메디힐 진정 버블톡스 세럼 마스크입니다. 이게 10개입인데 제가 거의 다 써서 지금 한 4개 정도 남았어요. 제가 요즘에 퇴근하고 면집 다 하고 집에 오면 새벽이고 그럴 때 좀 많이 지쳤을 때 피부는 또 많이 상하니까 해주고 자는 그런 팩인데요. 한번 뜯어서 직접 얼굴을 붙여볼게요. 뜯자마자 이렇게 버블소리가 들리시죠? 퇴근하고 신랑이 들리시죠? 이렇게 요렇게 올리자마자 버블이 올라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조율한 버블이 올라와요. 생크림처럼. 그래서 이렇게 소리도 톡톡톡 터지는 소리가 정말 중독적입니다. 들리시나요? 저 마치 지금 클렌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버블이 진짜 쫀쫀하고 저는 아까워서 이렇게 손에 딱 묻은 거는 다 이렇게 흡수시켜줘요. 포글보긋 이렇게 톡톡톡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오감 만족이 되는 게 뭐냐면 우선은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버블이 이렇게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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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그걸로 만족이 되고 그다음에 청각적으로는 이 톡톡톡톡 터지는 소리들이 정말 힐링이 되는 그 스파 같은 데서 관리받는 듯한 백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촉각은 이게 버블이 되게 촌촌하기도 하고 백을 하다 보면 피부 속까지 침투해서 되게 간질간질한 느낌도 나면서 뭔가 약간 살짝 마사지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촉각도 만족을 시켜주고 미각은 맛있진 않지만 이거를 하고 나면 굉장히 광이 뿜뿜해요. 광이 장난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백이랍니다. 제 기준 ASMR을 듣지 않아도 힐링이 되는 그런 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붙인 진정 버블 톡스 세럼 마스크는요. 굉장히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 이런 백 해주는 거 한번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생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버블을 완전 엄청 많이 얹혀가지고 약간 필링처럼 피부 각질 제거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걸 좀 받았었는데 그거 하러가니 너무 귀찮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었는데 이렇게 그냥 세이프로 해주니까 저는 훨씬 더 좋더라구요. 이제 잘 등장합니다. 후불이 후불이 끝나네요 제가 이게 사실 세번째 재촬영이라 이렇게 벗겨낸 팩이 있는데 그걸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힐링타임을 끝내주면 마스크팩은 10분에서 20분까지만 붙이고 떼어내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버블을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흡수시켜줘야됩니다. 이렇게 흡수할때도 사각사각 보트득 이런 소리가 나요. 일반 팩들처럼 가벼운 에센스 느낌이 아니라 되게 푹직하고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냥 이 팩만 하고 먹은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충분히 수분 보습감이 장난아니어서 예전에는 팩을 하면 수분이 충전되는 것보다 팩을 떼면 날아가는게 더 많아서 사실 많이 안했는데 이거는 버블이 푹직하고 쫀쫀하니까 되게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시나요? 지금 제 얼굴의 광이 엄청난 권성인데 이 광이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광이 다 흡수시켰는데도 피부가 진짜 탱탱해보인다고 해야하나 그런 느낌으로 되게 피부가 건강해보이게 광이 이렇게 뿜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빠른 시간 없어지고 그런게 아니라 되게 오래가요 이 광이. 그래서 평소에 조금 중요한 날에 화장 좀 잘 받아야 된 날은 화장 전에 이 팩을 조금 부지런하게 해주고 확실히 화장을 해주면 정말 잘 먹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가 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기대를 하나도 안했었는데 피부 팩 하나로 조금 화장 잘 먹고 싶고 스페셜한 관리 받은 것처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를 받고 나서 한번 쓰고 계속 페일같이 쓰다시피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뭔가 쟁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올리브영에서 저는 세일할 때 구매를 했습니다. 세일할 때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올리브영 가시면 세일하는지 꼭꼭 체크해보시는 걸로. 저는 사실 미백을 제가 많이 쓸 줄 알고 미백을 한 상자를 사놨는데요. 요즘에는 환절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져서 이거 진정 버블 독스 마스크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소리가 너무 힐링이기 때문에 ASMR 그 자체의 팩이기 때문에 ASMR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이거 재촬영을 해서 팩을 내왔다 붙였다, 내왔다 붙였다 엄청 많이 해서 머리가 많이 떡졌어요. 이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물소리. 물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토너에 소린새로 이용해 볼 때 매우 좋은 소리도 나가서 이것은 물소리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물소리가 더 많이 앞서 이름내지 못하는 걸 물소리가 더 많이 안내해줬어요. 물소는 더 많이 안내해줬으면 물소리가 더 많이 안내해줬 물소, 물소가 더 많이 안내해줬어요. 물소는 물소에 더 많이 안내해줬어요. 이런 토너를 흔들때 나는 소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때도 목말라서 커피좀. 미스트 소리 되게 좋아해요. 제가 미스트인데 안개분사 미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 감으시고요. 제가 미스트 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이 다 젖을 것 같아서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정말 ASMR 만드시는 유튜버 분들을 되게 존경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읽기 힘든 것을. 저도 오랜 시간을 찍고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막 카메라도 꺼지고 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더더욱이 진짜 ASMR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대단하신 것 같아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평소에 패드로 이렇게 닦아낼 때 있잖아요. 패드로 닦아낼 때 소리도 마이크로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싶네요. 이거는 빌로 소프트 도넛 밀크 패드인데요.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닦아낼 때마다. 이쪽이 하얘져요. 뭔가 아까 버블 마스크처럼. 되게 되게 하얘지고. 광이 올라오네요. 아까만으로 음을 더 더 보다owned. cm3 광이 올라오 고다elli bills, 그렇 액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다음 소리는요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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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바디로션 통 소리입니다 이거는 러쉬 제품인데 수수료 10%를 제외하고는 다 기부가 되는 그런 바디크림이에요 이거 통 소리가 되게 가볍고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수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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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진짜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무셔야 돼요. 정말 주무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오늘 잠을 못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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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제가 ASMR 영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제일 졸려요. 제가 졸려서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놈의 오토바이소리.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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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